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안이온 최석원장입니다. 여학생들의 생리통과 생리 불수는 어머님들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특히 생리가 시작할 때부터 있던 통증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서 공부는 고사하고 일상생활까지 너무 힘들다고 고사하는 따님의 말에 많이 속상해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여학생들에게 생리통은 필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학생에게 생리통이 심한 이유와 증상 그리고 치료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일상은 정말 과로의 연속입니다.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가혹하다 싶은 스케줄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 이 모든 것들이 생리통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한국의 여학생들은 혈어 증상과 기체 증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혈어란 말 그대로 피가 부족한 증상입니다. 혈이 잘 생성되려면 좋은 음식을 제대로 먹고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여기서 좋은 음식이란 곡식과 나물을 골고루 먹어서 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진액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이야 양호하다고 해도 학원 때문에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영양보다는 맛에 치우치게 됩니다. 단지 끼니를 채우기 위한 밀가루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은 혈을 만들어낼 힘이 없습니다. 여기에 잠은 더 큰 문제입니다. 11시 전후로 일찍 자야 자는 동안 충분히 여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이루어집니다. 또 자는 동안 대사과정을 거쳐 혈이 만들어지는 충전작용이 이루어야므로 수면시간의 확보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혈을 만들어야 하는 기본인데 기본을 지키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혈이 부족해지면 자궁과 난소의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자궁 근육 자체가 충분한 혈액 공부를 받지 못해 근육이 긴장된 상태가 되고 자궁과 난소를 지지하는 근육들 역시 허혈로 경짓된 상태가 됩니다. 자궁 쪽에 혈이 부족해지는 급한 상황이 되면 옆에서 혈을 끌어와야 하는 바람에 주변의 근육들도 허혈성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를 할 때마다 장뿐만 아니라 허리, 골반 등의 통증이 심해집니다. 다음은 스트레스로 인해 기의 순환이 막히게 되는 기체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막힘없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로는 필요한 것이 들어가서 아래로는 잘 나와야 하는 빨대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중간에서 순환이 막히면 빨대의 한쪽 끝이 막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빨대의 한쪽 끝이 막히면 반대쪽으로 물이 잘 안 떨어지는 것은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두통과 목의 이물감인 매해끼, 소화불량, 변비까지 막힘으로 인한 증상과 함께 생리통이 생깁니다. 막혀서 잘 안 내려가는 것을 억지로 내보내려고 하니 잠과 주변의 근육들이 강한 수축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통증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리혈에 덩어리가 많이 섞여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여학생들에게 혈호와 기체로 인해 생리통이 생긴다면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족한 혈을 보충하고 기체를 풀어주는 것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혈을 보안은 사물탕을 기본으로 하여 기순환을 촉진하는 향부자, 지각 등의 약제와 혈행을 원활하게 하는 혈호색을 배합한 처방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체질에 따라 기혈을 보충하거나 습담을 제거하는 약제를 가미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여학생들은 호전 반응이 빨라서 첫 약을 복용하는 중에 생리통이 감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와 더불어 혈을 잘 생산할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생리통이 없어져야 학습 능률이 오름으로 일단은 생리통을 완화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그침보다는 따뜻한 관심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